경남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경제 다양한 분야에 투자율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 태양광 사업에 시민이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받는 사업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 극복의 좋은 사례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앞으로의 확산 방안까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제언까지 들어보죠 오늘은 창원시와 경남에너지와 함께 이번 사업 협약의 주체인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안명선 이사장 해당 사업을 창원시에 제안한 전홍표 창원시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업명이 이렇습니다 시민이익나누명 태양광발전사업 말 그대로 시민과 이익을 나누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기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가장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탄소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에 시민이 직접 출자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이익나눔형 태양광발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에너지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을 맡고 계신 거고 또 오늘 나와주신 전홍표 의원께서는 이 사업의 발기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고안한 계기가 참 궁금한데요 네 먼저 안명선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는 한 큰 분야가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 좋은 시설은 지역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는데 지역 주민들은 배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선 배가 아프듯이 내 옆에서 보기 싫은 태양광발전소는 운영되고 있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수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 참 어려운 일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협력을 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그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늘어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이번 사업 시작을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꽤 많은 과정을 거쳐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태양광 사업은 좀 오래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죠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홍보들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 걸 몸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 창원시 의회 차원에서 몇 가지 일들을 좀 했습니다 시민이 이익 나누면 태양광발전소를 하려고 하면 공공시설, 즉 창원시가 보유했던 건물의 옥상을 빌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를 빌렸어야 되는데 그게 임대료가 좀 상당히 많은 가격으로 제시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직접 얻는 이익은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금 바꿨습니다 시민이익 나누면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 등이나 주차장 등이 태양광 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허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및 녹지 점령료 사용료를 낮추는 내용도 그 조례에 담았던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창원시 에너지 기본조례도 손을 좀 받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발전사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행정 절차를 도울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창원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손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학대 보급을 위해서는 교육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나쁜 시설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이런 시민이익형 태양광발전소가 교육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창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손을 봐서 태양광발전이 이롭게 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한 3개 정도의 조례를 재개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도 궁금해요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이요? 조례를 처음에 이게 필요하다고 구상해서 완성되기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사업이 펼쳐지기까지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르게 됐는데 사실 최근 창원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행보가 두드러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사업이라서 더 눈길이 가기도 하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조금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몇 가지 일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내에서는 일회용 컵을 다 없앴습니다 일회용 컵을 다 없앴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컵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지역 카페와 연결해서 창원시 주변의 카페와 연결해서 공유 텀블러 개인 컵을 이용해서 컵을 사용했다가 그 컵을 다시 해소해가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공유 텀블러는 저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서 이렇게 손을 말리기 위해서 쓰던 일회용 타월도 다 없앴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일들이고요 그리고 창원시는 또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수산 이동수단 버스도 수소버스를 최고 먼저 도입했고 가장 많은 버스가 수소버스가 창원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아침에 매연을 뿜으면서 청소차량 다니면 좀 불쾌한 느낌 주지 않습니까 창원시는 많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청소차도 수소 엔진을 단 청소차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원을 늘리기 위해서 해맑은 마산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탄소가 바다에서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자는 정책으로 해맑은 마산만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마산만에서 수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작지만 하나하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창원시의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위 여론 어떻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지금 굉장히 한화하는 분위기고요 경남 기후비장행동 박종건 의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창원시가 기후식의 설치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굉장히 조례도 변경하고 우리 시원님께서 또 열심히 발로 정말 많이 뛰어주시거든요 정말 이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서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더불어 우리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저희 조합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기후위기를 몸소 느끼는 요즘이라서 시의 이런 행보를 반기지 않을 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듣기로는 처음으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지금 이제 고백의 시간인데요 처음에 이제 태양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 막 논이나 밭에 산에 태양광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자연이 해선되어 있는 경관이 보기가 안 좋았고 또 주변에 태양광 지붕을 설치하신 분이 저희 집이 주택인데 물이 샌다 그런데 이제 업자가 벌써 폐업을 하고 없다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집이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주택이고 너무 더워서 큰 결심을 하고 가족이 태양광 발전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한 거의 8분의 1? 8분의 1로 줄었어요 80%가 전기요금이 줄고 그래서 이제 노후된 차도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고 집에 이제 태양광 지붕을 올리면서 저희 집이 전기차 충전소까지 설치를 해서 자연이 주는 선물을 고스란히 매일매일 받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써보고는 이게 괜찮은 거구나 해서 협동조합을 이렇게 이끌기까지 하게 된 겁니까 그렇죠 저의 이런 사례들을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아 이게 태양광을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시민들이 더 많이 동참해서 개인이 마을 단위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사장직을 수락해서 지금 자원봉사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민으로선 정말 환경도 생각을 하고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거라서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사업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사실 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시민과 이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좀 저로서는 생소한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의 이익이 시민들께 돌아가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예고 비밀인데 지금은 초창기 첫 시작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옥상에 400kW 지금 공사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곧 수익금이 날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연 5%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 정도 배당을 하셨다 아니면 출자를 하셨다 하면 1년이 지나면 한 5만 원 정도 배당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출자금은 어느 정도부터 어느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총 공사 금액이 5억 6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10만 원부터 5억 6천까지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한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10만 원 시작해서요 너무 많으면 조합도 부담하니까 맥시멈 한 구자에 1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이 협동조합의 1, 2호 조합원이 바로 허성문 창원시장과 경남에너지 대표라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1, 2호를 맡아주셔서 홍보하는 효과가 좀 있었는지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기업도 이제는 ESG 경영을 해야 되는 위해서 화석연료를 쓰는 경남에너지가 첫 번째로 2호 조합원이 되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내면서 시민의 안사람으로서 시장님이 아니라 시민의 안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고 시민들 호응은 시장님이 이끄셨고 기업의 호응은 경남에너지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조합원 수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50명이 넘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두 달밖에 모집을 안 했거든요 아직 150명이 넘었고 지금 현재 2억이 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모집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모집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출자하시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이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조합은 처음에 이제 만들 때부터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전용포 의원님께서도 우리 발기인이시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뭘까? 재생에너지를 쓰면 시민들한테 좀 더 보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는 취지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확산하는 유후부지를 우리 홍표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다시피 많이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발전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AS를 AS할 수 있는 사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은퇴자들 기술자님들을 모셔가지고 각각 지금 지붕에 태양광을 많이 공사를 하셨는데 업자들이 없다 그 회사가 없어졌다 하시는 AS도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AS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 시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업이 무엇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또 시민이 힘을 합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시민들이 일단 자기가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내가 스스로 지금 나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된다는 의지를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처음에는 인식이 안 좋았던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더 인식이 확산되고 지금은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조합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람들이 기후위기나 내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 길에 좀 서 있는 것 같고 되게 지금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이 나가면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디에 좀 물으면 좋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디에 좀 물어보면 됩니까? 저희 시민에너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화번호를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안명선 이사장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사업들이 확대가 된다면 부지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창원시의 몫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창원시가 처음에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유후부지를 많이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창원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획도시입니다 공단지역과 사람이 사는 거주공간을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있고요 그 공장들을 한번 보시면 지붕은 다 비어있습니다 공장의 지붕만 활용을 한다고 해도 충분한 태양광발전시설 공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옥상 등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 도로가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아직 비어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창원시는 그런 유휴부지 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본조리를 만들어서 지역에너지센터를 마련해서 법적인 체제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행정적 지원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형태로 내 동네에 에너지 태양광발전소가 생긴다면 많은 지역민들께서 동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마을 단위로 에너지가 자립을 하는 에너지 자립 시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중앙 집중 체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전기의 생산은 외곽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한 전기는 대도시의 도시민들이 쓰고 환경오염 부담은 우리 지역에서 받았던 이런 문제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면 어느 정도 점점 해결해가는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이송하거나 수송하기 위해서 많은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밀양의 송정탑 문제도 그리고 곳곳에 있는 송전설로와 같은 문제들도 해결이 좀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 생산해서 잉용 에너지는 또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시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시민에너지 조합의 목표가 지금 저희들은 저희 조합 하나로 창원시를 대표하는 조직이지만 이거를 이제 구 단위로 이제 마을 단위로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내가 쓰는 전기를 내가 스스로 생산하고 그 남는 이익 판매를 해서 그 이익을 다시 지역 마을 환경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조합원이 되셔서 많은 에너지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지혜를 같이 모아주시면 그런 시대가 빨리 오지 않나 그러면 창원은 정말 탄소중립의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런데 올해는 또 한 가지 걱정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요 환경정책들이 정치로 인해서 방향성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의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국제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나 국내의 문제로 한정되었지만 지금의 국제정세는 정치가 국내에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문제와 기후변화의 위기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EU, 미국, 수많은 선진국 나라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품의 질과 가격으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했다고 하면 이제는 탄소가 많이 생산되는 물건은 수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은 선거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될 하나의 국책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시행착오는 좀 있겠지만요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기후위기시대 극복의 앞장서는 창원시의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명선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